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영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나누면 이해 그리고 이해 이후에 쓰기 그리고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읽기하고 듣기는 여기 있는 이해나 쓰기 말하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읽지 못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쓰는 사람이 못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이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말만 하고 들을 수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듣기는 가능한데 말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는 할 수 있는데 듣기가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해는 뭐냐 이해는 예를 들어서 뭐 grammar in news나 뭐 그런 책들을 이용해서 영어에 대한 이해를 쌓아요 이해 그렇죠 영어가 뭐 어떻게 쓰이는 건지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일단 이해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 쓰기가 바로 활용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는 활용 2에요 자 이해 그리고 쓰기 말하기 이해 활용 1 활용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해 과정만 하고 영어를 끝내요 대부분 더 넘어가지 않아요 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쓰기로 넘어가지 않고 이해만 하고 아 내가 영어를 안다 라고 생각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볼 때는 이 이해만 가지고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만 한 상태에서 활용을 안 하잖아요 활용 1이 쓰기죠 쓰기를 안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내게 아닌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휘발성 에요 그러니까 휘발유 처럼 장시간 냅두면 이걸 쓰지 않고 장시간 냅두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놓고 기름만 넣었다고 자동차가 가나요 안가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으면은 자동차에 타서 자동차를 엑셀을 밟아야 가겠죠 자동차가 앞으로 그게 바로 쓰기입니다 활용 1이에요 쓰기 그런데 기름만 넣은 상태에서 그냥 차를 그대로 6개월 1년 냅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에 넣는 기름 넣는 구멍이 열려있다고 하죠 그 상태에서 6개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안이 싹 다 비어버립니다 그 안에 그렇게 가솔린을 많이 채워 놨는데 그 채워 놓은 것들이 6개월 1년 있으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그렇죠 휘발성이 강하니까 바로 이 이해가 휘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머리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이 말하자면 이해가 기름이고 이 기름을 담은 다음에 쓰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천천히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로 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냈게 되는 거예요 쓰기와 말하기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쓰기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써서 내가 원하는 양의 글만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양의 글이 뭐 한 페이지다 그런데 그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려서도 다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말하기는 상대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는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랑 속도가 있어요 말하기에는 쓰기에는 타이밍과 속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할 수 있는 활용이 바로 쓰기에요 쓰기 단계를 넘어서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이 문장에 대한 구조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말하기에서는 스피드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고 발음도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말하기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해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설계도 그리고 쓰기는 골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짓는다고 치면은 설계도가 있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H빔 같은 그런 그런 골조를 일단은 집어넣고 그리고 골조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뼈죠 말하자면 뼈 뼈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는 거기에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해는 1이에요 그리고 활용 1에 해당되는 쓰기는 3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는 7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시간 배분입니다 시간 배분 시간을 137로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쓰는 시간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면서 문장에 관한 어떤 구조를 익히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1시간 했다고 하면은 쓰기는 3시간을 해야 되는 거고 말하기는 7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137이라는 게 우리는 이해만 하고 다 끝났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쓰기 안 해요 학교에서 말하기 안 해요 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렇죠 이해만 하죠 이해만 하고 읽을 수 있으면 어때요 시험을 칠 수가 있죠 점수 잘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활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놓기만 하고 쓰지를 않아요 전혀 그런데 쓰는 데에 투자하는 시간이 3배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리고 말하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이해에 들인 1시간보다 7배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에서 다 끝나고 쓰기로 넘어가지 않고 말하기로 넘어가지 않고 다 끝나요 결론은 미완성이고 머리에 휘발유만 채운 셈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마치 이거는 수영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영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책 접영은 어떻게 한다 배영은 어떻게 한다 자유형은 어떻다 라는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물에 들어가는 게 바로 활용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시간이 내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3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말하기는 실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말하기는 실제 경기를 치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연습 계획 훈련 계획이라고 치면 쓰기는 연습 훈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는 실전 경기를 출전하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겠죠 아무리 연습 훈련을 많이 했어도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잘 못하죠 그리고 연습 계획하고 훈련 계획만 짜놓은 사람이 어떻게 실전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실력이 그래서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결국 잘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기가 결국 실전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실전 경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참하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쓰기 과정에 해당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말하기를 실전 경기에 많이 많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리로 볼게요 요리 2회는 장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2회는 장보기예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장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쓰기는 채썰기예요 일단 다 썰어 놓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재료를 다 어느 정도 다듬고 썰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쓰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하기가 이제 물이나 뭐 기름을 넣고 볶거나 끓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음식이 완성이 되겠죠 장보기만 한다고 이게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썰어야죠 썰어서 다듬고 씻고 껍데기 벗기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먹을 수 없잖아요 볶고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2회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는 게 거기서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이 그래서 쓰기로 넘어가고 쓰기에서 말하기로 넘어가고 1, 3, 7 이 비율을 잘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머인유즈에 이제 유닛별로 이렇게 있는데 한 100유닛 정도 있어요 책 한 권에 베이직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한 유닛을 뗐다고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3배 정도의 많은 시간을 줄여서 이해한 거를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7배의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그걸 실전해서 말해봐야 됩니다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유닛을 배워요 그러면 또 쓰기를 합니다 3배의 많은 양의 쓰기를 해요 그리고 7배의 많은 양의 말하기를 합니다 1, 3, 7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9, 1, 0이죠 한국 사람들은 9, 1, 0으로 영어를 배웁니다 2에다가 9를 쓰고 문법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거 거기다가 9를 쓰고 쓰기는 거의 안 하죠 쓰기는 1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쓰기는 1, 말하기는 0 그래서 9, 1, 0으로 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1, 3, 7로 가야 돼요 이해가 1, 쓰기가 3, 말하기가 7 그렇게 해야 영어가 완전히 내게 되는 겁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쉬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재미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